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고 자료시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제를 가지고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왼쪽에 개체에서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는 기본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3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기본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련번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번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거래처번호 3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합니다. 두번째 제품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반드시 입력이다라고 하시면 필수에서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매출코드 필드는 4글자만 입력되도록 값을 제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코드 필드의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을 하시는데 글자수에 4글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글자수를 세는 함수, 랜이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매출코드에 가서 필드에 가서 글자수를 세운 값이 4글자 4라고 입력합니다. 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입력하시면 매출코드 필드는 4글자만 입력되도록 값을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제품 번호 필드는 새로운 값이 새로운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값을 0을 입력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번호 필드도 선택하시고 기본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필드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제품 번호 필드를 매출 제품으로 표시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래처 번호는 매출 거래처로 필드 레이블을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잠깐 저장 한번 하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했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보이는데 예 한번 하시고 우리 결과를 잠깐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제품 번호, 거래처 번호라는 필드로 표시되는 것을 문제에 나와 있는 매출 제품, 매출 거래처로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복이 오셔서 제품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레이블을 표시할 내용은 캡션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매출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시고 매출 거래처라고 캡션에다가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제품 번호가 매출 제품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가 매출 거래처라고 레이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매출 테이블에 제품 번호와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레이블만 매출 제품이지만 실제 필드는 제품 번호 필드이죠.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와 제품명을 가져와서 연결을 하는데 화면 상에는 제품 번호는 표시하지 않는데요. 열의 개수가, 열의 너비를 0으로 주시면 첫 번째 열의 너비를 0으로 주시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번호도 동일하고요.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제품 번호 첫 번째 열 그 다음에 거래처 번호도 첫 번째 열 바운드 열은 1로 해주시고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허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레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제품 번호 필드를 선택한 다음 조회 탭에 오셔서 현재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선택합니다. 행 원본을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첫 번째 제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제품 번호와 제품명을 가져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제품 번호와 제품명 필드를 가져왔는데 실제 저장이 되는 건 제품 번호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의 열을 가져왔으니까 2라고 넣으실 거고요.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면 제품 번호는 표시는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아까 행위 수를 세웠을 때 다섯 개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목록값만 허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래처 번호도 할까요? 조회석 탭에 오셔서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행 원본에서 작성기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래처 테이블을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거래처 번호, 거래처명 추가하시고요.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가져오신 열의 개수는 두 개인데 저장은 첫 번째에 있는 거래처 번호로 저장할 거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되는 거고요. 열 너비를 0을 하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행위 개수는 다섯 개 하겠습니다.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시면 매출 제품 콤보 상자 다섯 개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품 명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처 명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두 번째 조회 속성 설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에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로 매출 테이블과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를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화면을 오셔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첫 번째 매출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 거래처 테이블 더블 클릭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매출 테이블의 가운데 좀 배치하시면 나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를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로 드래그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가 변경되면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도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업데이트 선택하고 만들기 그 다음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매출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로 드래그하신 다음 동일하게 참조 무결성 유지와 변경될 수 있도록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서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폼을 다음 지시 상황에 따라서 완성하시오라고 해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상에 기본 보기를 바꾸라고 했어요. 본문에 표시되어 있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속 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로 막대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매출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폼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가 되어 있는 단일 폼입니다. 여러 레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 폼 보기 폼 선택기 누르셔서요. 형식에 가셔서 기본 보기를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형식 탭에서 세로 막대만 스크롤 막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막대 현재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단추 눌러서 세로만 선택하시고요. 폼 바닥글에 첫 번째 선택하니까 TXT 언더바 판매 금액입니다. 데이터 탭에 오셔서 판매 금액은 판매 단가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실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판매 단가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아래쪽에 TXT 언더바 판매 대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 C-O-U-N-T 그 다음에 별표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폼 머리클을 선택하시고요. 탭 순서 우리 디자인 탭에 탭 순서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탭 순서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탭키를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MD 제품명을 선택하고 첫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회 그 다음 인쇄를 세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닫기 그 다음에 구입 단가 선택하시고 닫기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문제 제시된 순서로 배치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릅니다. 매출 폼에 대한 문항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매출 폼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폼에서요. 위쪽에 폼 머리끌에 봤더니 수정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실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벤트 탭에 오셔서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제품 수정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여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클릭했을 때 다음 명령을 실행하세요.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폼을 열겠습니다.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제품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제품 수정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제품 수정 폼을 폼 보기 상태로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보기 상태로 여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앤노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필터 네임은 따로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사용하지도 않고요. 심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심표 그 다음 문제에서요.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표 눌렀을 때 조건에서 심표 눌렀을 때 편집할 수 있다 라고 하면요. 앱폼 에디트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심표 문제에서 다이얼로그 보시면 보시면 액세스의 다른 창과 메뉴 도구 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열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에디드 다음에다가 앱 다이얼로그 선택하시면 다른 창의 다른 창의 메뉴 도구 몸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교재를 잠깐 봤더니 교재에서 합격생의 비법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제품 수정품을 폼 보기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폼 다음에 폼 이름 입력하시고 앱노멀 그 다음 기존 레코드를 편집하고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앱폼 에디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모달 및 팝업 속성을 예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앱 다이얼로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달 속성의 예와 모달 속성의 예를 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하는 상태에서 다른 개체 선택하고 작업할 수가 없고요. 또 팝업 속성의 예가 되면 다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없도록 설정하시는 겁니다. 작업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출 폼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세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열려있는 매출 폼을 닫고요. 변경 상황에 대해서 저장 여부를 사용자한테 묻도록 매개의 변수를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던 매출 폼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 이벤트 프로세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클로즈라고 하시고요. 어떤 걸 닫을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어떤 폼 매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폼의 이름 매출 폼을 입력하시고요. 개체 이름 매출 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닫으라고 되어있으니까 에세이브 프롬프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현재 작업하는 매출 폼에 대해서 따로 저장하지 않았어요. 폼 보기에 가서 닫기를 클릭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얘를 클릭하면 현재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고 폼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신 겁니다. 문제 2번에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5문항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제품별 매출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정렬 및 그룹하시오 라고 되어있고 제품 번호부터 거래처 명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룹 및 정렬 및 요약에 오시면 제품 구분으로 오름차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렬 추가를 하셔서요. 두 번째가 매출 날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를 하셔서 제품명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정렬 추가하셔서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구분 날짜 제품명 거래처명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을 설정해주시고요. 다음은 본문에 봤을 때 언바운드 되어있는 텍스트 상자가 하나가 보이는데 txt 언더바 순이익이라고 되어있고요. 문제서는 순이익은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계산식을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운번에다가 계산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판매 단가 마이너스 구입 단가를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 아래쪽에 있는 제품 구분 바닥글에 txt 언더바 판매 단가 총계 컨트롤에 대해서는 판매 단가의 합계를 그 다음에 txt 구입 단가 총계에서는 구입 단가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총계 제품 구분 바닥글에 두개의 언바운드 되어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첫번째가 구입 단가 총계니까요. 구입 단가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는 입력하시고 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구입 단가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확인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는 판매 단가 총계 라고 되어있네요. 마찬가지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판매 단가 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에서 날짜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now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번째 txt 언더바 날짜를 선택하시고 직접 작성을 하시는데 날짜 형식 컨트롤 언번에 작성하는 게 형식이니까 우리 형식 탭에 가셔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번 먼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게 나타내겠습니다. now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모두에 가서 형식에다 작성할까요? 형식에다가 자세한 날짜가 아니라 연도를 네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대소문자 상관은 없습니다.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m d 1 입력할까요? 멀은 한자리 1도 한자리 한간 띄우고 요일이 한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a를 3번 입력하는데 뒤에 요일이 붙어 있으니까 a를 한 번 더 입력하시고 am pm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슬래시 pm 오전 오후를 am pm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시간은 h 그 다음에 시 분 n 분 초 s 초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데 현재 페이지 1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2 페이지라면 2 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1 번호를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연결할 텍스트 문제에 나와있는 전체 현재 페이지가 먼저네요. 현재 페이지 입력하실 때 띄어쓰기 잘 보셔야 돼요. 한 칸 띄고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연결하기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n% 연산자 문자 처리하셔서 1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띄어주고 슬래시 한 칸 띄시고 전체 페이지 입력하시고요. 한 칸 띄시고 n% 연산자 이제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작성한 내용 일단은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확인해 보시면 일단 순이익이 계산이 잘 되어서 문제에 나와있는 값과 같은가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가 잘 구해져 있는가 그 다음 정렬 순서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날짜가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페이지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이제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클릭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매출 포맷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CMD 제품명 아마 콤보 상자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으로 조회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두 커맨드 필터 메소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하고자 할 때는 필터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하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매크로 함수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 앞쪽에 어플라이 필터 함수에 대한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필터 필터 온 속성을 매크로 함수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 함수는 함수 이름 입력하시고 조건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제품명이 누구랑 같은가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우리 폼에 오셔서 매출 폼을 더블 클릭하면 위쪽에 제품명 콤보 상자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제품명을 아래쪽에서 적용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에 선택한 책상 라디오는 아래쪽 본문에 제품명 필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필드 이름을 확인해 보시면 레코드 원본이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필드와 일치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회 단추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탭에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나와있는 두 커맨드 다음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필터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필터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제품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문제에 나와있는 cmd 언더바 제품명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요. 네 cmd 제품명은 아까 보셨지만 책상 TV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 값을 콤보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을 겁니다. 작은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컨트롤은 구분하기에서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해서 구분하기에서 n% 연산자를 사용해서 앞뒤에 작성해주시고 제품명 앞에 큰 따옴표 열었으니까 작은 따옴표 뒤에서 큰 따옴표 닫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폰보기에 가셔서 이제 하나의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책상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책상에 대한 내용이 추출이 되는지 의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선택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현재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은 이제 처리기능 구현이라고 해서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는 매출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떠리 목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겠다 라고 하시면 일단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셔갖고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매출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속성신트는 잠깐 닫을게요. 그 다음 현재 매출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미리 보기처럼 결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매출 건수가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건수가 없는 제품명에 대해서 그러면 제품 테이블 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매출 테이블에 없는 걸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테이블에 없는 거 선택하시고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한 조인 속성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현재는 조인 속성이 두 테이블 간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매출 건수가 없다라고 하면 제품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는데 매출 테이블에서는 없는 거를 확인할 거니까 두 번째에 있는 외부 조인 2를 선택하시고요. 제품에서는 제품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매출 테이블에서는 필드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제품 구분과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에 있는 제품 구분 더블 클릭하시고 개수는 문제 봤더니 특별히 어떤 필드를 이용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명을 가지고 요약에 가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일단 잠깐 확인해 보시면 제품 구분과 제품명의 개수 필드명 얼라이언스 수정하셔야 되겠죠. 전체 내용이 표시가 되는데 없는 거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 테이블에 없는 거를 표시하겠다라고 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품 번호를 가지고 조인되어 있는 제품 번호를 가지고 매출 테이블에 가서요. 제품 번호를 가져오는데 조건이 없는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즈널 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잠시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품명은 개수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체 표시된 내용하고 좀 개수가 달라졌죠. 이렇게 없는 거 매출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없는 거는 몇 개입니다. 값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요. 떠리 목록이라고 저장해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제품 테이블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필드는 제품 번호와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단가를 가져옵니다.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 번호가 6 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번호에 대해서 조건이 있네요. 6 미만 이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인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신다면 라이크 입력하시고 1부터 5까지 라고 입력하시고요. 6 미만 이니까 5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한 내용 잠깐 결과를 미리 보기 해보시면 전체 레코드 개수가 5개 맞는가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네 맞습니다. 판매 단가 맞고요. 그러면 저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제품 검색 커리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제품 구매 기준 하반기 실적 커리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되도록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매 기준 커리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품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결과를 표시하며 구입 단가가 65만원 이상이면 보류를 나머지는 구매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오실 필드는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 구입 단가 그 다음에 기준 단가는 if 함수를 통해서 iif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shift fe 기준 단가 필드는요. iif 구입 단가 필드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65만원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보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구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보기 결과를 잠깐 보시면 기준 단가가 구입 단가 필드에 따라서 65만원 이상이면 보류 나머지는 구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목이 와서 음 조건 제품명의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명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L-I-K-E 앞에와 뒤쪽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입력된 매개변수에 입력된 값을 조회하겠습니다. 조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매개변수 제품명 일부를 일부만 입력해도 조회 가능 입력하시고요. 매개변수 작성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기라는 글자가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3개 레코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한 커리는 제품 기준 제품 구매 기준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창을 닫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하반기 실적 6월 30일 포함 커리는요.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2002년 해당된 날짜의 하반기 내용에 대해서 2002년 하반기 2002년 6월 30일을 포함할 거라고 해당하는 매출 자료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트 add 함수를 사용해서 풀이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테이블에 가서 매출 제품과 매출 코드와 매출 날짜를 가져오는데 문제에서 6월 30일을 포함 하면서 하반기 6월 하반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6월 30일을 포함 하면서 하반기 6월 30일 포함 하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12월 31일 까지를 얘기합니다. 데이트 add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 날짜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고요. 쿼리 디자인 갑니다. 문제에서 매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 닫기 누릅니다. 가져오실 필드는 첫 번째가 매출 제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매출 제품 매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제품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잠깐 매출 이라는 테이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매출 제품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 우리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해서 매출 제품이 제품 번호라고 되어 있었 잖아요. 그게 매출 제품 이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매출 테이블은 아니요. 닫기 하고요. 제품 번호 필드를 가져오시면 이 내용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매출 코드 세 번째 매출 날짜 가져옵니다. 세 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단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매출 제품이라고 표시가 돼요. 캡션에 입력된 레이블을 수정하니까 필드가 왜 안 보이지 하고 한 점 찾았어요. 그 다음 날짜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에다가 데이트 앨드 함수를 이용해서 6월 30일 를 포함한 하반기 날짜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크다. 데이트 데이트 d-a-t-e add 입력하시고 첫 번째 날짜는요. 이를 가지고 잠시 잠시 우리 교재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가볼까요. 우리 교재 데이트 add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날짜에서 지정한 시간 간격에 따른 전후 날짜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교재 내용의 합격생의 비법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살짝 클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데이트 add 해서요. d라고 입력하는 거는 d는요. 일을 일수를 가지고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단위가 일이에요. 월 일 연 분기 선택할 수 있는데 일을 가지고 마이너스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02년 6월 30일 하루 전날 이면 언제예요? 2002년 6월 29일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조건을 주실 수 있어요. 2002년 6월 30일보다 크다라고 하면 2002년 6월 30일부터 가 되겠죠. 부터 마찬가지로 작다 데이트 add 2002년 12월 31일보다 하루 경과한 날짜보다 작다라고 하면 2002년 하루 경과하면 2003년 1월 1일이 되겠죠. 2003년 1월 1일보다 하루 작은 날짜는 2002년 12월 30일 이란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 전날 하루 전날보다 크고 하루 다음날보다 큰 저는 마이너스 1을 이용하고요. 후 는 그냥 1을 입력하고요.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한 날짜를 조건으로 작성하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건 먼저 크다 데이트 add 입력하실 거고요. 단위를 데이로 사용할 거니까 d를 입력하고 하루 전날을 입력할 거니까 마이너스 1 날짜는 2002년 6월 30일보다 하루 전날보다 크다라고 하면 6월 29일보다 이유가 되니까 6월 29일보다 큰 날짜니까 6월 30일부터 해당이 되고요. and 작다라고 입력하고 데이트 dat dat add 그 다음에 단위는 1단위로 며칠 단위 1단위로 할 건데 하루 경과한 날짜 2002년 12월 31일보다 하루 경과한 날짜면 1월 1일보다 작은 날짜로 조건을 주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2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해서 문제 나와있는 레코드 4개 레코드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한 내용은 하반기 실적 가로 열고 6월 30일 포함 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루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는 거래처명 위에는 제품 구분별 개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출 현황 커리 하나만 이용하니까 마법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문제에서 커리 탭에 가셔서 매출 현황 커리를 이용하고 다음 첫 번째 왼쪽에는 거래처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행 레이블 다음 그 다음 열 레이블은 제품 구분을 가지고 열 레이블 사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매출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커리 이름을 작성하는데 커리 이름을 매출 분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수정 누르시고 마침 한번 눌러보셨을 때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일단 결과를 한번 보시면 거래처명 그 다음 가구 가전 전자 가구 가전 전자 여기에 합계 매출 코드를 매출이라고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네 둘레 여섯 여덟 개 여덟 개가 맞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디자인 보기 가셔서 합계 매출 코드에 대해서는 매출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한 그림과 같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